네 저는 원리학교병원 내분비 대산외과의 조영민 교수입니다. 현재 당뇨병학회와 내분비학회에서 일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이거 뭐 한 채 흐트러짐 없이 그냥. 아니 교수님도 굉장히 예약하기 힘든 교수님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죠? 예약 꽉 차있으시죠? 꽉 차있습니다. 와 실내가 안 된다면 언제까지 차있으십니까? 지금 한 1년 정도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성인 7분 가운데 한 명이 당뇨를 앓고 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또 조서를 해보니까 6명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합병증이 있는 상태로 진단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때까지 자기가 당뇨병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 될 정도로 아까 소리 없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입니다. 도대체 당뇨가 어떤 병인가? 이게 말 그대로 우리의 소변에 당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소변에 당이 있는데 소변에 당이 있으려면 혈액 중에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 있어야 돼요. 정상보다 높으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당뇨병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기원 5세기경에 인도에 인도의 화타와 편작이라고 불리는 의사들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이분들이 당뇨 환자에 소변을 처음으로 찍어 먹어봤어요. 달더라.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말이 생겼거든요. 아 그분들이 찍어 먹어보면서 실제로 변이 좀 달다? 소변이. 소변이. 아 변이 아니고. 변을 찍어먹기는. 큰 용기가 필요한. 소변이. 작은 변이. 작은 변이. 당뇨병도 하나의 병이 아니라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임신성 당뇨병, 특이형 당뇨병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있네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아니 그렇다면 이게 저 당뇨의 증상들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증상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혈액 중에 포도당 농도가 높으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데 포도당은 물기신 같은 그런 게 있어요. 혼자는 못 나가고 물을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 소변량이 많아지고요. 소변을 자주 보죠. 그리고 먹었는데 소변으로 나가버리니까 허기지죠. 허기지죠. 자꾸 먹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물을 또 많이 마시게 되는. 또 물을 마시게 되는. 이걸 우리가 삼다증이라고 해서 다뇨, 다음, 다식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체중이 잘 먹는데도 빠지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에 좀 자주 가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도 약간 그게.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아니죠. 물을 많이 먹어서 자주 가시는 분이 계시고. 조셉이 지금 화장실 자주 간다는 거 얼굴이 좀 어두워졌는데. 저는 제가 꼭 중간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제가 다녀오거든요. 그게 습관성인 건지 이게 좀 걱정이 돼서. 아마 주무시기 전에 물을 많이 드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하네요. 요즘에는 저보다도 후배들이 있거든요. 30대 초반 친구들. 이 친구들도 당뇨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조셉도 지금 얘기한 대로 사실은 요즘 2, 30대 젊은 분들도 당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젊을 때 당뇨병이 걸리면 오랜 기간 고혈당에 노출되면서 시력 상실이나 콩팥병 등 합병증 발생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성인병이라 그래서 되게 4, 50대에 생기는 병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요즘은 20대, 30대. 10대에서도 이제. 소아당뇨. 당뇨가 생기는데. 진짜요. 2030의 당뇨병은 최근에 아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는 40% 정도 과거 10년 전보다 증가됐다. 그리고 30대는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한 30% 정도 증가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당뇨가 무서운 게 또 합병증.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게 어떤 합병증이 있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것이 눈. 막막에 이제 실핏줄이 터진다든지 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거나 실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콩팥. 콩팥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투석을 하거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도 잘 생기고. 신경. 신경의 합병증이 생기는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심혈관 질환이라 불리는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 동맥 질환. 이런 합병증들이 잘 생깁니다. 합병증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게 이게 막. 아유. 아니, 이게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당뇨를 의심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목이 자주 마른다. 두 번째 항상 나른하고 의욕이 없다. 세 번째 많이 먹어도 공복감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허기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 잘 먹어도 살이 빠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먹는데도 살이 빠진다. 그다음에 소변을 자주 본다. 몸에 부스럼이 생긴다. 눈이 침침하다. 아무 증상이 없다. 아무 증상이 없는데도 이거 체크해야 됩니까? 건강검진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검사 결과 혈당이 높다라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아무 증상 없이 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네. 당뇨가 유전이다. 네. 이런 얘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부모님이 당뇨라 난 좀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들도 좀 주변에서 많이 하시고. 어떻습니까? 이게 100% 유전입니까? 우리 당뇨병 중에서 제일 많은 거는 이형 당뇨병인데. 이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부모님 한쪽이 당뇨병이 있으면 내가 당뇨에 걸릴 위험이 2배가 증가가 돼요. 그리고 두 분이 다 당뇨가 있으면 거의 한 4배 정도까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성향은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지만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유전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과거에도 당뇨병 관계된 유전자가 있었는데 당뇨가 없었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이 강하다. 이전에는 다 걸어다녔는데 지금 자동차를 이용하고 계단도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잖아요. 심지어 헬스클럽 가면서도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네. 그런 건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당뇨는 팔자가 아니라는 거죠. 환경적인 요인이 강하고. 권총의 비유를 든다면 우리가 당뇨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총알이 장전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당뇨병 유전자가 없는 사람은 총알이 장전이 안 돼 있고.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식이요인 운동을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 방아쇠를 당기는지 아니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집안에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잘 노력하시면 방아쇠를 안 당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와 비만의 연관성 어떻습니까?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만과 동반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인슐린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작용을 잘 못하는 상태인데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이 있을 때 그때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는데요. 그러면 인슐린은 나오긴 하지만 작용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고 다른 합병증들이 잘 생깁니다. 마른 사람은 또 그렇다고 당뇨병에 안 걸리느냐? 이건 어떻습니까? 비만은 인슐린 작용의 문제인 인슐린 저항성과 강제되고 마른 사람이 생기는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마른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뭐 당뇨 체중 관리 잘하고 있어. 해서도 이게 또 방식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근데 이게 참 저는 최근에 다이어트를 한 사람으로서 그게 참 힘들어요.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요? 많이 뺐어요. 많이 뺐는데도 지난 주말에 이틀 조금 먹으니까 또 살이 찌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또 가서 이제 운동하고. 다이어트 후에 요요를 좀 막는 방법도 있습니까? 살을 빼게 되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적게 먹어서 체중이 빠지면 우리 몸은 어떻게 느끼냐면 큰일 났다. 이제 지금부터 나는 절전 모드로 들어가겠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먹어도 이제 살이 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절전 모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이어트에서 요요를 받기 위해서는 좀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좀 당뇨를 피할 수 있는 한편으로는 좀 잘 다스릴 수 있는 식습관. 이게 좀 어떤 음식을 좀 먹어야 됩니까? 식이 습관에 대해서 꼭 당뇨병 환자가 아니라도 저한테 물어보시면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음식의 재료를 알 수 있는가. 그 말은 뭐냐면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뭘로 만드는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모르죠. 그런데 신선한 재료로 지금 만든 음식은 다 재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음식을 먹자는 이야기고요. 둘째는 총 천연색의 식단을 가지자. 총 천연색의 식단? 네. 그러니까 미국 심장 학회에서는 eat more colors. 그래서 색깔을 더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식판에 넣어있는 음식들의 색깔이 다양하면 골고루 먹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먹어라. 라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드세요? 이렇게 그냥 끓여두시면 그냥 벌겋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파 송송, 계란 탁만 하더라도 일단은 더 건강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색채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 한 가지 영양소, 한 가지 성분에 국한되지 않고 골고루 먹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300, 세 가지 흰색을 좀 줄이자 라고 하는 건데요. 흰 설탕, 흰 소금, 흰 쌀밥 이 정도. 혹은 흰 밀가루. 그 정도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하얀 게 맛있어요. 맛있죠. 그런데 그 300을 줄여야 되네요. 집에서 흰 쌀 거의 안 드시고 현미나 잡곡을. 네, 저는 현미하고 잡곡을 해서 먹습니다. 그것도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속에서 안 받는다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백미를 드셔도 괜찮은데 양을 줄이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300, 이걸 얘기를 좀 하셨는데 모든 음식에 거의 설탕이 진짜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좀 설탕과 당뇨의 연관성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설탕을 많이 먹어서 생겼느냐 아니면 지방을 많이 먹어서 생겼느냐 하는데 설탕과 지방의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고칼로리. 고칼로리 음식 그리고 고도로 정제되어 있는 그런 영양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섭취해서 살이 찌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운동까지 안 하게 되면 당뇨병이 잘 생기죠. 이게 요즘 제로 음료수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휴가 재료를 내세우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좀 많이 마셔도 어떻습니까? 이게 지장이 없는 겁니까? 단기적으로는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에도 일부 도움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또 반대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먹었더니 더 살이 더 찌고 더 안 좋더라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가끔 주류, 술을 즐기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와인은 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술이고 상대적으로 진류주는 당이 적게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맥주. 그나마 추천하신다면 어떤 게 좀 괜찮으셨습니까? 술이 알코올로 되어 있잖아요? 알코올은 지방 다음으로 칼로리 밀도가 높습니다. 아, 날이 충격받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주변에서 자기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군요. 자기 술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를 할 때 술을 끊기는 힘드니 제가 그래도 중유주를 조금 더 마셨거든요. 상대적으로 중유주가 좀 살이 덜 찐다는 생각이 있어서. 칼로리는 굉장히 높은데요. 그러니까 1g당 지방은 9kcal, 탄수화물은 4kcal인데 술은 7kcal예요. 꽤 높아요. 술이 칼로리가 그렇게 높아요? 네, 높습니다. 그런데 영양소는 없고 칼로리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허한 칼로리 이렇게 부르거든요. 술은 공허한 칼로리야 그러면 우리 세호님께서는 어떻게 받아주시냐면 술은 칼로리가 없대. 공허한 칼로리라고 해서 칼로리가 없대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칼로리만 있고 다른 영양소가 없다는 겁니다. 비타민, 미네랄 등등 이런 게 없이 칼로리만 있다. 칼로리 폭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주류에는 칼로리 표시에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류에는 칼로리가 안 적혀 있고요. 네네. 다만 무알코올 맥주를 사보시면 거기 써 있어요.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칼로리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술에 이렇게 칼로리가 높은 줄 몰랐어요. 그걸 적으면 아마 많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스태프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듣고 있다. 많이 놀라시네, 지금. 왜냐면은 많이 놀래요. 제가 녹화가 있는 전날에는 무알코올 맥주도 청량감이 있으니까 마시는데 거기 보면은 105칼로리라든가 써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셨네요. 술에 들어있는 당분이 가미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알코올 자체를 좀 줄이시는 거가 지금 사실 조셉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다 주변 분들의 이야기는 다 자기의 아니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식후에 과일을 꼭 드시는 분이죠? 맞아요. 그게 또 위험하다는 얘기도 또 있던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과당도 상당히 어쨌든 당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거 좀 어떻습니까? 뭐 과일 드시는 거는 좋은 부분인데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과거의 과일과 지금 현재의 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도가 무지하게 높아졌어요. 제가 어릴 때는 수박, 설탕에 찝어 먹었던 일이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냥 먹어도 충분한 정도로 당도가 요즘 진짜 높잖아요. 네. 그렇게 개량이 된 거죠. 품종이.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 영양학 하시는 분들은 현대 과일은 나무에 달려있는 달달한 간식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시는 거는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당뇨병 환자들께서는 혈당을 측정해보고 그 양을 가늠하시면 돼요.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음식점에 가셔서 식사하고 나올 때 후식 나오잖아요. 그 정도? 그 정도 드시는 거는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일은 적당하게 섭취해. 그러니까 모든 게 과일이거나 먹으면 과한 게 조금 문제지 적당하게 섭취하는 건 좋죠. 아까 얘기했죠. 총초년 세계. 과일이야말로 총초년 세계 아닙니까? 맞습니다. 적당하게 먹는 거 좋아. 이게 뭐가 어렵냐면 적당하게 식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적당한 식사가 예를 들면 제 스스로가 저는 먹다가 어우 이제 이 정도면 어우 잘 먹은 것 같은데가 적당한 것 같은데. 그거는 물리적인 포만감이에요. 우리는 생화학적인 포만감을 느껴야 되는데 천천히 드시면 알아서 그만 해주는데 빨리 빨리 드시면 이게 물리적으로 부풀다가 오이가 안 되겠네? 그 포만감으로 멈추게 되시면 살이 많이 찝니다. 아 어렵다. 네. 아니 근데 이제 밥을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다. 네. 생선이나 육류를 먼저 먹고 밥을 먹은 경우와 밥을 먼저 먹고 생선이나 육류를 먹게 했더니 생선이나 육류를 먼저 먹고 나서 밥을 먹은 경우에는 혈당이 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섭취를 뒤로 미루시게 되면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은 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우리의 식습관은 밥하고 같이 생선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네. 허겁지겁 빨리 먹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라서 반찬을 좀 맛보시고 그다음에 천천히 이제 밥을 드시게 되면 도움되지 않을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코스처럼 먼저 샐러드가 나오고 나오고 그러니까 혈당 수치를 천천히 올리는데 탄수화물부터 먹으면 혈당 수치를 확 올려놓고 시작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환자 중에 어떤 분은 코스를 드시는 순서대로 가면 좋긴 좋은데 처음에 식전빵을 주는 데가 있어요. 그 분은 나중으로 미루는 적이 있어요. 그걸로 또 배 채우죠. 당뇨에 가장 안 좋은 음식은 밥, 전분, 감자 쓰리 컴보의 카레다! 이거는 제가 조금 헷갈려서 이렇게 세모입니까? 하고 싶은데요. 그 전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혈당을 올리는데 문제가 될 텐데 카레는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연구가 됐어요. 카레를 만드는 성분 중에 하나 강황이 있는데 강황에 컬큐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건 오히려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카레를 드실 때 너무 전분을 많이 넣게 되면 이제 그 자체는 나쁠 수 있지만 카레 그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